이따 슬램이네 왓? 왜죠? 미쳐버린 건무 밸류 부해버리려고 스타чик 오시원 니가 자 отс운 자스 가 싸 싸 싸 싸 싸 요 발놀림 방단 제비 네 다단대 네 다단대 네 다단대 네 다단대 네 다단대 인털털이 인털털이 정밀사기다 정밀사기다 현자의 돌 헬로윈인데 유령좀 보일수도 있지 헬로윈 도둑놈이다 목숨 도둑 저는 강도해요 죽어라 정밀 정밀 에엠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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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퓌 에엠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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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습니까 휴먼 에엠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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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귀집리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잉크병 환영사림마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으아 이딴게 현자의 돌 이딴게 왜 현자의 돌이지 근데 환살측 저게 현자의 돌이야 순 12명체야 아 내 쌍설곤 마녀 아드바타 숫돌 뭐 타격밖에 없잖아 어우 쉿 그런 유문은 없습니다 와 삼십삼댐 기가 막히네 뭐 타격백 응 안죽어 아니 그램린 어디갔는데 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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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이 수타 장인이 있었네 어 포션 먹으면 내가 이겨 오면 너도 후션 마셔 불쾌해 자라 아드 빠따가 저거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기름 연금 불쾌의 형상 어떻게 이런 갓 카드들만 가져왔지 룬 피라미드 근데 지금은 룬피 별론데 그래도 없는거보단 낫겠지 룬피가 벨루가 룬피가 벨루가 와 와 세개 다 주면 안 되나? 아 진짜 진짜 제발 아니 봐줘요 아 제발 아 이마개 사업도 먹었으면 미친 어둠이들을 완전히 정신나간 어둠이들 완전히 정신나간 어둠이들 칼질 칼질 지금이 칼질할 때니 고개를 돌렴 돌아버리렴 돌아버리렴 바갈 아니 이걸 같이 주면 우째 아이 고개 넣어야 되는데 되는 게 없네 이 힘이 쎄 됐다 옥 옥 옥 시성함 찾아봐 순수도 괜찮은데 아니? 뭐지? 기역시옷 정직한 너에게는 둘다 주도록 하나 뭐야 웬일이에요 아! 환살 쓰면 안되는데 기역시옷 쓰면 안되는 환사를 썼지 뭐야 아 갓 불쾌 하나 더 널 불쾌하게 만들어주마 이신의 와플 병시옷시옷 이제 제비 나와도 먹을만할텐데 정직한 결론 앱더우 신경독 엇 첨탑에 이렇게 미친자들이 많습니다. 첨탑에 이렇게 미친자들이 많습니다. 첨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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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체비는 신이니까 그냥 쏘 실수했냉 0x3 어저쎄 전략가 안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고개 두개면 전략가 두개도 할만했을 것 같지만 고개가 나밖에 없다 하이 트로프스 드로우가 읍쓰 고개원투를 에반데 제비 강호할거 하나도 없네 기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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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효 Авaker 드로우长 섹시 나에 배드 덕 크로우 아 고개 말고 뭐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해지네 이러고 그 두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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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불쾌하고 나도 불쾌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봉둥이 질 뱃슨? 단독 32 딜인데... 스테로이드를 빨다니... 로이더... 표창 제비 쓸까? 제비 쓸만하지 않나? 스테로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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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제 찔린당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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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할수가. 약한 놈. 넣어라 그냥. 너에겐 뚫게 다 약하고. 심장 힘 올려줄까?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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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2, 3, 2. 2, 3, 2.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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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